아시아나 보다 비행기도 새거고 훨씬 좋은데 심지어 충전하는 곳도 있어 비행기가 엄청 깨끗하다 이건 타고 가는거 아니야? 너무 새거겠다 어 한국어도 있다 뭐야 마지막이잖아 PM 야 금방 왔네 금방 왔네 up night 소년 이제 안 하자 어때요? 자x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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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호 영상 영상 오늘 아침에 무료 장안한 걸 견디를 봐 아? 잘생겼어 앉아요?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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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침 화장실 진짜? 아침 세수 해보셔 나 밖에서 다니니까 응 그런같애 얼굴 시원하셨어요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예쁜 수건 있어 바로 옆에 안녕 안녕 귀여워 잘잤어요? 시골에서 잔석하면 어떤지 말해봐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? 응 시골에 와서 살 수는 있겠어요? 나는 살 수 있겠죠 진짜? 다행이다 오빠 나니? 대현이 맞아? 아이 귀여워 너무 더워 대현아 저기 자동차들로 놀고 있네 동생들이 놀아 아 진짜? 아 진짜? 대현아 이게 밀이야 밀 내가 말했던 밀 이걸로 밀가루 만드는거야 아니 밀이야 이걸로 밀가루 만들어 응 난 모른줄 알았네 나도 처음에 모른줄 알았는데 오진 밀이라 하더라고 나는 살인줄 알았어요 아 안돼? 응 으응 으응 저쪽으로 숨어버렸대 아무튼 네 아 으응 으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더 더워야? 뭐 먹을 맛이에요? 어때요? 한국에서는 이런 거 사먹으면 어디 버릴대가 없어서 사먹기 싫은데 아무튼 막 우리가 쓰레기통이 다 있어 그게 제일 편하죠 여기 다리 안 돼 이러고 다른 거 부담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먹으면 치크는 몇 가지 가지가 없는지에 지금 이 쇠들아 지금 이 쇠들아 지금 한국에서는 사먹기를 하고 사먹기를 하고 사먹기를 하고 이게 바로 사먹기를 하고 사먹기를 하고 사먹기를 하고 사먹기 힘들어 네, 감사합니다. 옛날에는 치킨 저런 게 없었던 거 같은데? 맞아, 요즘 다 있더라고. 지금은 한국처럼 치킨 만들고. 한국어 잘하시네. 민기해르지. 많이 더워요? 가는 가정이 너무 힘들죠? 그냥 가는 게 없네. 그러니까 말이야.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정에 도착해. 우리는 집으로 가정에 도착했고요. 우리는 집으로 가정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메시지가 도착했고, 우리 집으로 가정도 지쳐서 한국어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곳에서 2는 1년에 2년에 공부하러 왔습니다. 그곳에 상승을 이끌고, 이곳에서 너무 좋은 곳으로 가득합니다. 이게 다 먹다니? 네? 네. 한 번 더 해봅시다시피. 내가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,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년째, 이 정도가 없더라구요? 6いつ을 주세요. 이거 끊는 거 봐. 끊어? 응. 그래요? 5,000, 9,000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리고 누윤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누윤입니다. 아이고 멋있다. 괜찮지? 한 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셋. 다시 알게? 뭐? Instagram myoboong